집에 오자마자 밥을 했어요. 1분 남았대. 오늘은 흰쌀밥이 필요하거든요. 이유는 숯불에 구운 닭발입니다. 특별 주문 제작한 거거든요. 잘 녹았으니까 전자레인지에 40초간 데우면 된대요. 밥 됐어. 잘 섞어서. 뜨거워 뜨거워. 안녕하쇽쇼. 오늘 메뉴는 닭발입니다. 한 봉지 데웠는데 한 봉지가 2인분. 오늘 4인분은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. 숯불 냄새 제대로인데. 맛있다. 진짜 우리가 원하는 딱 그 닭발. 맞지? 거의 한 달을 기다려서 가는 보람이고. 응. 어떻게 이렇게 쫀득쫀득하지? 꿀이 마삭해질 거니? 응. 맵기도 딱 적당히 맵고. 매워? 아침에 딱 이렇게 시키는데. 아침에 딱 이렇게 시키는데. 아침에 딱 이렇게 시키는데. 내가 하면 이 맛이 날까? 알려주세요. 너무 단언하는 거 아니야? 엄마는 찹쌀집에서 또 엄마는 맛있네. 진짜. 진짜 이 집은 맛집이야. ㅋㅋㅋ 진짜 맥주 한잔 하고싶은 맛인데. 실제로 신경 Watching With rb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 잘 어울린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우러내는 생강 고춧가루 소시지 고춧가루 아, 매워 이거 독거 아니야? 고춧가루 이거는 우리가 찾던 그 닭발 맛이야 너무 맛있어 밥을 좀 더 해가지고 썰어서 김을 넣고 주먹밥에 먹자 민봉실이 있나? 응 김을 만들어둘 김을 넣고 김을 넣어 김을 넣어서 김을 넣으면 간장 김을 넣으면 먹자! 왜 어때? 왜 어때? 맛있어? 맛있다. 한 봉지 더 먹을까? 흑흑흑 흑뚝 한 봉지 더. 한 봉지에 치킨 한 마리 값인데. 진짜 맛은 있어. 입맛을 낼 수 있으면 진짜 대박 나겠다. 엘컨 틀어. 뜨끈뜨끈해. 캬. 짠 맞... 뭐 있어... 고춧가루 얘 욕하는 손 같은데? 이러고 있어요 찹쌀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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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혓바닥도 아프다. 잘 먹었죠, 쇼. 나머지는 카메라 끄고 에어컨 키고 시원하게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